우리 국밥 한 그릇 먹고 왔다고요? 저는 추석 때 가져온 반찬들로 밥을 먹었습니다 안 물어봤다고요? 네 오케이 저음 뚫었나? 아니 뭐야? 팻맨님을 천호흡 바랍니다 아이씨 자마자 룰렛 뭔데? 요번에요? 저는 양념게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고기랑 소고기 뭐지? 소고기 그 뭐라고 해야되죠? 간장으로 조린거 그런것도 있긴 했었는데 어 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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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것도 있었는데 저는 개장이 더 맛있더라구요 하아 10 9 8 7 6 움ULL 5 겠죠 후 forum 클라이 다 몇번 했지 쥐 nochmal 아 무뎌 쓰기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M700 M700이 엠신 어 스부드 나왔는데 어 스부드 쓸게요 수부도 괜찮죠? 수부도 인정? 아 근데 그거 저거 SVD가 DMR이라서 수부도 괜찮아요? 키라사? 에반데? 아 키라사 입으면 나 못해 이거 어떡해 아아 아 줄나 이거 너무 하드컵한데? 이거 아까 이거 아니었나? 원투콩이었나? 아 차라리 원투콩이다 난 더 좋아 뭐야 그럼 이거네 양배추네 아 난 이게 더 싫은데 왜 양배추냐구요? 양배추 걸렸어요 아 근데 양배추 이거 은근 귀엽지않은? 아저씨가 펌하다가 전장 온 느낌이야 아 근데 이게 고관통탄이면 그래도 덤빌수가 있는데 곤충이나 이런거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가 없으니 아 맞아 맞아 나 블루키 가야돼 에이유님 팔로우 아 뭐지?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의료동 오케이 의료동 의료동도 아까 가야됐죠 루키랑 의료동 한번 갔다옵시다 어 이브로핀 가뜩이나 요즘 이브로핀이 많이 비싸가지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딱 나왔네 아 지금 애들 싸우고있는데 저거 놀고싶다 아 지금 애들 싸우고있는데 저거 놀고싶다 아 지금 애들 싸우고있는데 저거 놀고싶다 근데 겁나 싸워 어 의료동 저건 중부국이니깐 에에 알죠? 네 여러분 빵이에요 어 의료동있다 이거 아 있어 애들 일났는데 어? 오 깜짝이야 아 이미 다탈린거같아요 아까 어디였죠? 어디다가 사운드가 났지? 저거 주방인데? 주방가면 되겠다 아이씨 불안하다 이거 말하자마자 바로 죽었어 야 일단 약 하나 빨고 블루로 바로 달려야죠 아이씨 헹거 오케이 어 자동으로 나의 길을 열어준다니깐? 아 나 헹거하는게 나 진짜 ㅈㄴ 싫어 아 여기 은근 위험하거든요 생각.. 생각보다 오 프레쉬 보인다 오오! 어 이거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오오오 야 얘 좀더쎈데? 야 좀댔다 야 뭐야 이거 에반데? 오오오 제발 제발 자 Quiz 오오 제발 제발자발자발 가빠 다 달았어 오오 아우! 아 까비 아 이거 수류탄마 있었으면 이긴거잖아 아아 씨 어? 일단은 정규트리 가겠습니다 저..저의 원래 정규트리 아 룰렛 돌렸다 못 가겠다 하..재발 했죠? 2면밖에 없는데 같이 해주실거냐구요? 아니 오늘 쏠큐 좀 할거야 와아 하하하하 오늘 4,5,8 순정 실화야? 와 미친 에반데? 와아 아 저거 존나 살봐봐 반동이 이렇게 심한거 나오겠어 했는데 4,5,8 딱 나왔잖아? 나 개놀랬네 이거 아이씨 뭐야 이거 하하하하 로..로닌 로..로..로..로..로닌이요? AK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룬인 어딨어? 아 나 룬인 남아있을텐데 없나? 아 남았지 않았나? 그때? 남았을텐데? 없네? 난 뭘 쓰질 못해 난 뭘 쓰질 못해 나한테 뭐 자유가 없는거 같아 역시 악랄한 투수들이야 투수 특 스트리머 준네 괴롭힘 존나 악랄함 주인장 말 따라야지 이거 누굴 말 따를래? 무음아를 따라해요 롤롤롤롤롤롤롤 돌린사람 마음이지 아니 여러분 나 진짜 떡상좀 하면 안되요? 나 좀 떡상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개떡같은것만 막 룰렛을 돌려버리니깐 떡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와 근데 존나 무지마 무시무시하게 생기긴 했다 서우팔 아 이번엔 그냥 나 개돌한다 그냥 아 바로 돌리는거 봐 진짜 개극혐이야 그만 돌려요 아 또 씨발 또 우르동이야 족갔네 저거 아니 뭐 우르동 뭐 매니아야? 존나 나오네 아 저 개극혐이야 뭐 갈 수가 없어 아 저 열다가 뒤지, 뒤지, 안 뒤지어다다 이거 나 저거 아까 닫지 않았나? 저거 왜 열려있어? 아 여기 잡아야겠다 야 어딨지? 얘 롱, 롱 들어갔나봐 뭐야 뭐지? 아 아무것도 못먹고 탈출해야돼 아 아깝다 아 저거 롱 아 존나 아까워 아 못먹고 가는게 너무 짜증나 아 극혐이야 진짜 그니깐요 이 새끼 뭐하는 새끼지? 이러면서 막 템 뒤적뒤적거리고 있을거 같은데 아 그만 돌리세요 제발요 아 오 c발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리얼 X댔는데? 잠깐만 아 아니 그냥 티켓 하나로 사자 와 이거 900만원진데? 이거 X댔다 이거 X댔다 이거 X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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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댔다